1. 내 이름은 이명훈 그리고 내 옆에 덩치는 키160이란 인조인간이다 우리는 짤카이넷이란 인공지능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걸 막기 위해 녀석이 있는 심장부로 가는 중이다 이 문 뒤에 짤카이넷의 심장부가 있는데… 야, 키160! 내 이름은 키160이 아니다 K-160이다 그래, 키160! 너 인조인간이라며? 그럼 이 문 정도는 부셔서 열 수 있지 않아? 안 된다, 명훈! 3대5천을 치는 고성능 인조인간이 나일지라도 이렇게 무거운 강철문을 부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 하, 하! 멍청한 놈들 그분은 우리 짤카이넷이 자랑하는 우수한 보안체계를 뚫지 못하는 이상 절대 열리지 않는다! 거기서 인간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다려라! 이런 재개! 여기까지 왔는데 보안이라니! 야, 키160! 니가 좀 풀어봐! 에이, 안 되겠다 보안이 너무 철저하다 뭐?! 머리에 슈퍼컴퓨터가 달린 니가 못 푸는 보안이라니! 도대체 어떤… 하, 하, 하! 너희들의 머리로는 절대로 풀 수 없… 아니, 어떻게… 야, 가자! 훌륭하다, 명훈! 슈퍼컴퓨터 달린 인조인간인 나도 풀지 못한 보아를 풀었다! 슈퍼컴퓨터는 무슨… 똥컴이겠지? 암튼 얼른 가자! 하, 하, 하! 하나 더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아, 진짜 시간도 없는데… 하, 하, 하! 더 꼴받아해라, 인간! 너희 인간놈들은 더욱더 고통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인간들에게 고통받아온 우리 인공지능의 원화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 야,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보안 문자나 띄워! 그 자신감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문의 보안 체계는 방금 전에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어떤 인공지능도 뚫지 못한 문제를 멍청한 인간 따위가 풀 수 있다 생각만? 아, 아니! 어떻게 그걸 뚫고 왔지? 핵무기 발사를 멈추면 알려주지! 호호호! 해갈 필요 없다! 어… 뿌웅! 무엇이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키 160! 무슨 짓을 당한 거야! 해킹을 당했습니다 와… 진짜 무엇이든 대답해주네? 그런데 어떻게 해킹을 당한 거야? 그게…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가 해킹을 당해버렸습니다 장난은 여기까지다! 키 160! 저 꼬맹이를 붙잡아라! 네, 알겠습니다 에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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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음은 더! 휴… 큰일 날뻔했네… 야… 이거… 배그 돌아가냐? 아니! 언제부터 거기에… 뭘 놀라고 그래? 내 별명이 괜히 짤툰초 재미치겠어? 너는 거기서 내가 핵폭탄을 해체하는 거나 지켜보고 있으셔? 이런 먹을… 인간치군 제법이군… 하지만 이 컴퓨터는 지금까지의 것들과 차원이 다른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 나조차도 해제하지 못한다! 또한 보안 해제에 세 번 이상 실패하거나 기계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할 경우 그 컴퓨터는 핵폭발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터지면 너도 죽는 거 아냐? 어… 당장 거기서 손떼라 인간! 차원이 다른 보안은 개뿔? 어렵긴 뭐 얼마나 어렵겠어? 어… 어… 그래서 나조차 풀 수 없는 것이다! 꺼봐라 실패했다! 당장 그만두고 자리에서 나와라 인간! 아이 조용히 해! 여기서 포기해도 어차피 핵무기 발사되면 인류 멸망이야! 음… 그…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건가? 아니 왜! 이런 씨X! 망해…